자본시장이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여러가지 변수들을 고려하게 되는데요. 주식시장과 환율은 띄일러야 띄일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있죠. 오늘 환율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많이 들려드리겠습니다. 경제전망대고요.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개인적으로 저한테 외환시장의 대선배님이신데 오늘 또 환 이야기를 들려주신다니까 사모 또 기대됩니다. 아무래도 이번 주는 급락하는 환율, 6거래일 연속 하락하다가 오늘 7일 만에 소폭이지만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환율 움직임부터 한번 점검을 부탁드려보자. 네, 지금 이번 주에는 여러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사실 환율 움직임이 국내 증시 참여자 입장에서는 가장 관심이 되고 앞으로도 관심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내 증시가 사실 다양한 참고지표가 이렇게 충청적으로 발전되지 않음에 따라서 외국인의 동향이 결국은 대부분 사람들이 참고지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는 국내 증시의 윈블드 현상이 심하기 때문에 역시 환율 움직임은 상당히 관심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사실상 그렇습니다. 올해 들어서 환율의 등락이 반복되었습니다는 Q3 정책 이후에 미 달러 약세, 다른 국가 입장에서는 환율의 상대가치이기 때문에 그 나라 경제 역할에 관계없이 절상되는, 그래서 우리나라도 원화가치가 절상되는 이런 모습이 보이고 있다고 보십시오. 이런 과정에서 미국의 달러가 약세 정책하여서 앉은 자리에서 자국 통화가 절상되다 보니까 브라질을 비롯한 경제 사정이 녹록치 않은 국가들은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환율 전쟁이 제한된 조정을 보인다 이렇게 보시도 있고요.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의 원달러 환율은 외국인 자본이 국제의 자금 흐름에서는 지금 신흥국에서 한국, 그 다음에 선진국에서는 미국 이렇게 부각되는 상황에서 코메리카라 불린 만큼 한국이 부각되다 보니까 외국 자본이 많이 들어오게 되고 이것이 결국은 환율이 급락하는 미 달러에 대해서 원화가치가 절상시켜서 사실 수출업체에 상당히 부담이 되는 이런 상황이 몰리고 있다고 보십시오. 네. 이 환율은 역시 환율이죠. 교환의 비율이 될 텐데요. 대외적인 요인이 가장 큰 요인 작용할 수밖에 없는데 환율이 이렇게 단기간에 좀 하락하는 배경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디에 있다고 보십시오? 우리가 환율을 볼 때는 지금 말씀 드렸습니다. 교환 비율이기 때문에 대외적 측면과 대내적 측면이 같이 작용하거든요. 우리가 통화체, 우리 경제 실상을 반영하는 얼굴이다 보면 지금 우리 나라 내부에서는 워낙 강세가 될 만한 요인이 있을까 했을 때는 가장 많이 따지는 경제 성장률을 보면 올해 전망치가 2.5%로 이렇게 대부분 기관들이 하향 조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경제가 좋아서 다른 국가에 비해서 좋아서 이렇게 통화치가 절상되는 요인이 아주 가지는 못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대외적인 측면에서 제공한다 이렇게 보십시오. 됐는데요. 그중에 앞서 말씀드린 같이 미국의 유동성 공급 정책, 소위 Q3 정책이죠. 이 Q3 정책은 미국과 유럽과 다른 것은 유럽은 국채 매입에서 풀린 돈을 환수하는 불태화 정책, 중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국채 매입, 여기서 3차 영장의 정책에서는 국채계 아니라 모기증권이 되겠죠. 모기증권 매입하는 과정에서 풀린 돈을 미 달러 약세를 통해서 수출을 증대시켜야 되는 미국의 의도가 자격이기 때문에 풀린 돈을 그대로 방치하는 태환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로 달러 약세의 가장 큰 요인이다 이렇게 보십시오. 그리고 최근에 보면 위아나가 중국의 경제 여권에 관계없이 절상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한국을 보면 대체로 수출의 비중이 지금 중국이 가장 높기 때문에 증시에서도 중국과의 동조화, 그 다음에 위안시장에서도 위아나와 원화 간의 동조화 현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지금 원과 위아나의 동조화 계획서를 구해보면 지금 위아나가 1% 절상될 때 한계 원화가 0.5% 절상되는 그래서 원과 위아나의 동조화 현상이 되는 상태에서 중국의 위아나가 절상되는 것도 한국의 원화를 경제 여권에 관계없이 절상시키는 요인이다 이렇게 보십시오. 네. 위안화가 19년 내에 가치가 최고치, 달러 위안화 환율은 최저치가 되겠는데요. 일부에서는 위안화의 연관성도 있지만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내리는 시기를 조금 놓쳐서 오히려 불확실성 때문에 환율 떨어지는 것을 급락시켰다. 이런 시각도 있던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시오? 민감한 문제고 충분히 그럴만한 소지도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경제의 펀드멘탈 측면에서 원화가 절상될 수 있는 이런 소지가 적다 본다면 결국 대외 측에 있다. 그러면 우리 내부적으로 대외적인 요인, 우리 내부적으로 완충시키는 이러한 정책 대응이 좀 필요한데요. 그 중에 보면 지금 국제 간 자금을 입면서 대부분 다 캐리 자금 형태를 채우기 때문에 금리 차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것에선 한국의 돈이 들어오는 것을 최근에 원화 절상시키는 가장 큰 요인이 선진국 자금이라 본다면 금리 차를 좀 줄이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것에선 3차 양적 원화 정책 추진 이후에 당연히 그런 기대가 형성됐을 때 9월 금통기에서는 사실상 금리를 좀 내려서 대내 간에 금리 차를 좀 줄여줬을 때는 이런 자금이 많이 풀릴 때 한구로 좀 쏠려서 원화가 절상되는 그래서 수출업체에 부담이 되는 가뜩이나 경기가 어려운 판에 수출에 부담이 되는 이런 절상 속도를 좀 줄일 수 있었지 않느냐 하는 이러한 아쉬움들이 남거든요. 그럼 당신이 무슨 얘기냐. 10월달에 내리지 않았느냐 하는데요. 10월달에 내리긴 내렸죠.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그런데 뭐든지 외환정책에서는 타국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시기가 중요합니다. 시기. 정책에서는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투자라는 것은 포지션에서 변경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계획의 수렵하면 그 위에 다소간의 추세를 역전시키지 않는다면 여기서 추세라는 것은 한국과 선진국가의 금리 차에서 지금 한국이 높은 현상 이걸 어플 정도로 어플 정도로 선진국의 금리를 올리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상 금리를 내리려도 타이밍이 이른 금리를 내린 것은 포지션 변경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그런 측면에서 보면 타이밍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10월에 내리긴 내렸지만 금리 인하의 타이밍을 적절한 시기를 늦었기 때문에 사실상 시청자 여러분도 한국에서 금리가 내렸을 때 증시도 무반하게 했었고 외환시장에서 무반하게 했지 않습니까? 보통 기준금리를 내리면 증시가 하답을 해야 되는데요. 그때 당시에 금리를 내리더라도 전혀 증시에서는 무반하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든지 글로벌 시대에서는 당위성을 인정하더라도 뭐든지 효과가 나려면 타이밍이 중요하다. 타이밍이 중요하다. 그래서 타이밍이 관점인 측면에서는 나중에 내리긴 내리겠지만 금리 인하의 실기론, 환율의 절상을 막는다는 측면에서는 금리 인하의 실기론, 이런 문제가 지금 거론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환율이 하락하고 원화가 절상되는 흐름은 사실 우리 내부적인 경제 물론 여러 가지 복합적이긴 합니다만 실제 숫자들이 양호해서 체력도 좋고 글로벌 경쟁력도 좋고 해서 절상되는 것은 자연스럽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 수출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곤혹스럽긴 할 겁니다. 국내 기업들의 영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국내 기업들이 원화가 절상되는 것에서 상당히 부담스러운 느낌은 개인적으로는 원달러 한율이 1,100원 정도 이렇게 내려가더라도 크게 한 그 수출을 주도하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과거에 비해서 원달러 한율에 의존하는 천사구조가 아니고 품질과 기술과 디자인 같은 우리나라 핸드폰 같은 게 얼만큼 지금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까? 그래서 1,100원 정도 이렇게 내려가는 정도 수준에 대해서는 수출업체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는 과거만 좀 다르지 않았냐 그러나 왜 이렇게 부담을 느끼느냐 하면 사실 올해 들어서 환율 전망이 들쑥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우리 연초에 대부분 기관들이 한 원달러 한율의 평균 수준을 1,100원 정도 이렇게 본 그래서 원활증 강세가 될 것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보면 2분기 특히 상반기 중에서 2분기에 유로배기가 재현되면서 이렇게 자금이 이탈되다 보니까 우리 원달러 한율이 1,150원 이상으로 올라가는 원화 약세가 재현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반기에 허득적 놀라서 하반기에 원화가 약세가 되지 않겠냐 다시 말하면 원달러 한율이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봤습니다는 Q3 정책 이후에 물론 예측기간이 쉽게 이렇게 예상할 수 있는 변수는 아닙니다는 그 위에 원화가 느닷없이 떨어지다 보니까 환율 예측이 들쑥날쑥하는 상태에서 막상 1,100원이 딜이 닥치다 보니까 수출기업들이 경영 전략에서 포지션 변경을 하는 게 상당히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상 환율의 1,100원 수준은 우리가 지금의 품질 경쟁과 기술과 디자인 볼 때는 과거처럼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소지는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는 이게 들쑥날쑥하는 상황에서 느닷없이 원화 절상을 이렇게 맞다 보니까 수출기업들이 가뜩이나 지금은 경영 전략을 따는 시점이기도 하고 내년도 환경을 토대로 해서 그 다음이 수출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아우성 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 멀고도 가까운, 가깝고도 멀는 나라죠. 일본의 N화를 보게 되면 통화 가치가 경제를 꼭 반영하지는 않는다고 볼 수 있겠죠. 안전자산 선언, 안전통화 저주라는 말이 또 있던데요. 이 부분은 어떤 겁니까? 이게 이제 유시브워크리의 베리 아이켄베그가 최근에 한국에서 무슨 포럼일 때 들어오신 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주장했던 건데요. 우리가 보면 경제 여건이 나쁘면 그 나라 통화가 약세가 돼서 수출 경쟁이 개선돼서 수출이 증가하면 이렇게 경제가 살아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환율과 같은 이러한 시장의 신호기능, 프라이스 메커니즘의 기능입니다. 그런데 경제 여건이 나쁜데 오히려 자국 통화가 강세가 될 때는 가뜩이나 경제 여건이 나쁜 상태에서 자국 통화 약세가 되는데 강세가 될 때는 오히려 수출 경쟁력을 떨어뜨려서 수출이 안 될 경우에는 경제는 경제가 아주 덫에 빠진다는 얘기거든요. 일본이 대표적으로 그렇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일본 경제 안 해줬다. 모든 사람이 일본에 엔화가 획생된다. 엔화부채 더 빌려라. 왜냐? 나중에 원리금 상한 부담이 되니까. 그렇지만 엔화부채를 이렇게 해서 3년 전, 4년 전에 시중호통에서 위로 붙여서 엔화부채를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이 지금 대체로 만개가 3년 전 지금 들어오는 시점에서는 굉장히 배 이상의 원리금 상한 부담이 증가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도 일본 경제가 안 좋아서 엔화가 약세게 된다 하는 것이 사실상 엔화대출을 받는 입장에서도 이렇게 전망되기 때문에 그걸 쉽게 받아들였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일본은 뭐냐? 사실상 경제권은 안 좋지만 미국의 금융위기, 그 다음에 유럽의 재정위기 때 세이프헤븐, 안전핀 안전설 엔화가 강세가 붙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일본이 자중세에 빠지는 의리가 되거든요. 한국 경제책은 뭐냐? 요새 원화 저주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것도 있는데요. 말이 좀 심각하지만 여기서 저주는 뭐냐? 메리 아이켄버그가 얘기해서 그 용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막상 저주다 해서 아주 나쁜 말은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한국 경제책을 해보면 경제권 안 좋다. 성장률 2.5%다. 그런데 왜 원화가 강세가 될까? 했을 때는 우리도 일본처럼 경제권이 약화된 상태에서는 원화가 약세가 돼야 수출이 증가하고 성장률 2.5%가 3% 이상 올라가는데 원화가 강세가 되면 수출이 더 어려워서 경제가 떨어지지 않느냐 해서 최근에 보면 메리 아이켄버그가 주장했던 안전통화 저주 더 커스 언더 더 세이프 헤븐 커리스에서 그거에 좀 걸리는 것이 아니냐 하면서 지금의 환율 하락에 대한 문제가 경제권이 받지 않는 상태에서 되다 보니까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보십시오. 네. 이제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수출업체들은 항상 당국의 요구사항을 얘기하죠. 개입을 좀 해달라. 방어를 좀 해달라 그러는데 뭐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환율이 자꾸 떨어지는데 일각에서는 천원도 붕괴될 것이다. 일본의 N화 대비해서는 언더밸류. 그러니까 더평가되어 있다는 평가들도 하던데 이걸 두 개 묶는다면 어떻게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느닷없이 천원 얘기가 나와요. 환율이 떨어질 때는 갑작스럽게 이렇게 천원 얘기가 지금 느닷없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한 3, 4개월 전에 환율이 1150번 지날 때는 그때는 또 1200원 설이 돌파할 것이다. 이렇게 느닷없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1200원이 붕괴될 것이다 하는 것이 일부 외국의 무슨 석학이라는 사람이 얘기해서 아마 1000원 붕괴 설이 갑자기 떨어지는 얘기인데요. 물론 그런 사람도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원달러 환율은 우리 외환당국자와 위환시장에 참여하는 우리 진행자 같은 사람이 가장 전문가입니다. 사실상 해외에서 이렇게 한국 시장을 들여보지 않는 사람이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하락해서 나름대로의 근거가 있겠으나 하겠으나 하는 그런 분들이 한 번 얘기할 때마다 국내 매스컴들은 마치 그것이 원달러 환율이 천원을 붕괴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도하는 것은 잘못되어 있다. 우리가 국내 시장이 하루빨리 위환시장이라든가 증시에서 보면 외국인의 움직임에서 벗어나려면 이러한 태도부터 줘야 된다. 무슨 외부에서 외신에서 크게 얘기하면 그게 마치 이렇게 모든 것을 얘기하는 것처럼 이런 시각에서는 분명히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한국에서 보면 원달러 환율이 천원까지 갈 게 있느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 펀더멘탈리 그 정도가 돼야 되느냐 할 때는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 한국 경제 성장률 어떻습니까? 잠재 성장률보다 GDP 디프레이 갭이 1%포인트 정도 디프레이 갭이 발사만큼 경제권이 안 좋은 상태거든요. 그러면 오역 자본이 지금 왜 들어오냐 하면 자금이 풍족한 가운데 여러 가지 이유를 위해서 사실상 캐리 자금의 성격을 많이 띄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캐리 자금이라는 것은 금리 차라든가 환차익 이걸 보고 들어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것들에서는 얼마큼 정도 환차익이 줄어드는 우리 적정 환율 수준은 어떻게 될까 했을 땐 지금 수출 채산성 모델이든가 경상수지 균형 모델이든가 환율 구정 모형하면 한국 공교력에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한 1,070원, 1,090원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수준을 보고 들어온다. 그러면 이 정도 수준이 들어올 때에는 꽉 거기 채우지는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우리가 이게 밥을 드실 때 배에서 더 많이 들어오면 이게 거부 안을 일으킬 때는 아마 7분흥선, 8분흥선, 9분흥선에서 멈추시게 되죠. 마찬가지로 국내 외화 시장에서는 지금 적정 수준은 1,070원 내지 1,090원이란 국내 증시 참여들이 현명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모습을 보면 외국인 자금은 나라당 1,100원일 때에는 대체로 유입 섹터가 들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거든요. 그래서 1,000원 밑으로 떨어진다는 것은 한국 경제 펀더멘터리 굉장히 좋거나 아니면 미국의 경제가 아주 빨리 올라가거나 이런 두 가지 충격이 충족해야 된다. 그런데 환율이 떨어질 때는 1,000원 금방 얘기하다가 3,4개월 전에 환율이 다시 1,150원, 1,170원, 1,200원 올라간다 얘기하다가 이렇게 들썩날썩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외국인에 춤추는 소위 외국인에 좌우되는 위밀된 현상을 가중시켜서 한국 경제의 재산이 밖으로 이탈되는 원인을 제공한다 하는 것은 말씀드립니다. 환율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국가의 위상에 걸맞게 국제통화로서의 드넓은 영역을 확대해 갔으면 하는 것이 바람인데 대선 후보들이 많이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환율이 안정을 찾는다면 증시도 많이 안정을 찾을 테니까 환율 부분은 어렵지만 꾸준히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오늘 도움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수고하신 분은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